내 눈에 자꾸 거슬려 짧아지는 치마 짙어지는 두 위색 빨간 립스틱 네 K컬처 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UKISS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UKISS의 일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UKISS의 후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UKISS의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KISS의 기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KISS의 케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UKISS의 막내 주윤하고 갑니다 오늘 이렇게 편하게 잘 찍은 것 같은데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멋있는 게 아니고 아마 여기 잘 찍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명도 좋고 네 참 기대가 됩니다 진짜 모르겠어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들이 한국 활동을 오랜만에 해서 쉬신 줄 아는데 맞아요 저희들은 세계에서 저희들을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러분들에게 콘서트를 보여드리고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 앨범도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올해 2014년도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활동이 거의 다 아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일본에 가서 이번에는 좀 긴 시간 동안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잡혀있고요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전 세계 팬 여러분들을 또 찾아뵈러 갈 예정이고요 네 이번 앨범은요 모노 스캔들 이라는 앨범명이고요 맞죠 저희 멤버들이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섹시 컨셉으로 맞아요 그래서 앨범 안에 이렇게 보시면요 저희가 이렇게 섹시하게 노출 시점 지금 제일 섹시해요 유키스 씨가 아 진짜 좀 섹시하죠 그렇죠 네 K컬처 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유키스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자주 자주 뵀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국내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해외에서도 항상 우리 K컬처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유키스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키스였습니다 K컬처 파이팅 유키스도 파이팅 유키스도 파이팅 기석이도 아 이거 안해 아 나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